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보험은 언제나 보험하에게 열심히 하는 보험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11월 초 농협손해보험부터 시작해서 제가 10개의 회사 손해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떠한 상품이 또 신상품 나오고 또 이슈가 있는지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시간은 농협손해보험이고요. 농협손해보험은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린이보험이 강세가 있었는데 상품이 전체적으로 바뀌었어요. 내열관 상품이 좀 더 내려가고 유사함은 일찍이 2차에서 천만원 내려가고요. 일반안도 올라가는데 20세 이후부터는 축소가 되고요. 또 연기의 조건 상해 사망이 1억 5천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도 다소 좀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손해보험이 아직까지는 가성비 9시인데요.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저렴하고 또 상품 내용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NH농협손해보험이에요. 일단은 농협손해보험 딱 생각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 상품 구성이 좋다? 깔끔하다? 칠소 있다? 여러가지 수식어가 있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심사가 정말 까다롭다? 전산이 그지같다?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보험이나 어른보험이 보험료가 정말 저렴해요. 수수비 쪽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요. 그래서 진단비 쪽으로는 농협손해보험을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수비 쪽은 D위나 메리츠 아니면 KB손해보험 이런 쪽으로 같이 분리해서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나 보장면에서 매우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1월 2주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NH가금비구 어린이보험인데요. 질병후장애가 3%가 1억이 아니고 5천만원까지 축소가 됐고요. 암진단금은 1억까지 이건 똑같아요. 유사암진단금은 최대한 2천만원까지.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최대 3천만원까지. 질병이나 상해수수비가 1존부터 5조까지 6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또 질병수수비가 최대 20만원, 일반 상해수수비는 50만원까지 된다는 부분. 그리고 16대 질병수수비가 최대 300만원, 71대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암진단 받기 전에 전조증상이죠. 특약이 탑재가 됐어요. 나비면제는 암, 유사, 뇌혈관, 허혈성, 80% 이상 질병상해 후의장애 시에 일단 나비면제가 된다는 부분. 제가 말을 좀 빨리 해도 이해해주세요. 왜냐하면 상품 11가지를 다 설명해드리려면 시간이 워낙 모자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그 전 따위랑 똑같은 부분은 제가 패스할 거고요. 좀 특이한 사항이거나 이슈될 만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제가 실수있게 설명해드릴게요. 자, 가성비구 건강보험은요. 일단 비갱신형이에요. 그래서 질병구장의 3%부터가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암진단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유사암은 천만원, 그리고 자유설계 가능하고요. 계속 암진단금은 최대 3천만원, 그리고 질병상해 1호종은 600만원, 뇌혈관과 허혈성은 각각 1천만원. 지금은 일단은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메리치나 아니면은, 잠깐 전화가 좀 많이 와가지고요. 일단은 2천만원까지 되는 데가 KB나 현대, 아니면 DB, 그리고 메리치가 지금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천만원까지 되는 건 이건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험 외에는 솔직히 성인보험은 예전에는 큰 메리트가 있었지만 지금은 큰 메리트가 없다. 여기 보시면 전자 모바일은 타사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됐는데 여기는 좀 늦게 됐죠. 그리고 간편한 가성비 플러스 건강보험은요. 일단은 뭐 간편한, 이게 325보험이죠. 근데 이제 암진단금은 5천만원, 그리고 유사암은 천만원, 뭐 타사랑 거의 비슷해요. 내줄증은 2천만원, 뇌혈관과 허혈성은 천만원. 이것도 뭐 좀 밋밋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지켜주는 암보험, 이제 2004, 이게 갱신형, 비갱신형 두 개 다 있는데요. 일단 80세도 10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10년, 20년, 30년 갱신형 되시고요. 4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NH 다돈플러스 종합보험은요. 질병후기장애가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지금 보면은 뭐 롯데도 그렇고, 홍국도 그렇고, MZ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NH 농협손해보험도 지금 질병후기장애가 3%부터 100%까지 거의 다 3천만원이면 5천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일단 브랜드에 있는 회사들은 질병후기장애가 일찍이 문을 닫았고요. 가입이 된다고 해도 2, 3천만원밖에 가입이 안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질병후기장애, 물론 멘트 있어요. 그리고 약관에도 질병후기장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치아결소 5개면은 5% 그리고 이렇게 7개면은 10%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저 뭐 이제 무릎쪽으로 인해서 인근관절 30% 해당 그리고 위절제 3분의 2절제 하면 그런게 있는데요. 내용은 정말 좋아요. 근데 과연 이렇게도 보험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이렇게 줄까요? 디스크 수술했는데 예를 들어서 10%가 나왔어요. 10% 청구했으면 보험회사가 줄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험회사가 연계된 의료자문이나 동시자문을 얻어서 본인 병원에 제휴되는데를 따로 거기에서 의뢰를 하면요. 10% 나올 거 5% 3%밖에 안나와요. 그럼 나중에 그 보험사와 또 손해 사용사와 딜을 해야 돼요. 뭐 10% 주겠는지 5% 주겠는지 3% 주겠는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치고요. 원칙적으로 30% 20% 그렇게 거의 다 안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후기장애에 물론 가성비대비 좋지만 보험료가 좀 비싸고요. 보장내용도 좋지만 보험청구할 때 생각보다 썩 그렇게 편리하게 지급이 안된다. 그래서 여력이 되시고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넣어드려요. 그런데 보험료가 좀 비싸고 그 다음에 좀 갈팡치파 하신 분들은 질병후기장애 굳이 안 넣으셔도 실손이나 진단금이나 수수비가 있기 때문에 살면서 그렇게 큰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질병후기장애 그닥?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예요. 헤아림 시니어 안보험은요. 일단은 갱신형으로 운영이 되고요.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해요. 그래서 암진당은 최대 2천만원까지 되시고요. 고해감, 3대 특정암, 유병자, 당뇨, 고혈암, 내추럴, 부정매인, 유마티스, 치매, 우울증은 고집안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돼요. 당사암 누적은 가입이 금액이 제외가 됐고요. 투패스 초간편도 있어요. 아무래도 초간편이라고 하는 거죠. 3.25가 아니고 투패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3개월 이내에 1년 이내만 지나면 다 프리패스다. 그래서 암진당금 최대 3천만원, 유사암 500, 그 다음에 암소드비, 내열가, 허혈성이 최대 500만원, 300만원. 질병 2번 1당, 추월 2번 1당 들어가는데 이런 거 거의 다 안되잖아요. 보험료도 비싸고요. 그래서 투패스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가 쉽게 인수를 해주지만 보장 바우처에 있는 내용들은 한도도 작고 보장 내용이 썩 좋지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투패스, 리치, 상해보험은요. 1종부터 4종까지 있는데 이건 큰 메리트가 없고요. 그 다음에 NH농협 손보를 선택한 이유 일단 업계 최고의 보장. 뭐 괜찮아요. 최저 수준보험 맞아요. 2019년 하반기 부지금률 0.61 손해보험 치고는 솔직히 농협 손해보험 그렇게 클레임이나 민원율이 좀 작아요. 지급률이 좀 좋아요. 2개월 민합해도 실효가 아니에요. 농협은요. 3개월을 지나야 실효예요. 타사 같은 경우는 두 달만 지나면 실효가 돼서 나중에 보험 효력이 정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농협은 90일, 3개월 동안 연체가 돼도 실효가 안 되고요. 30일 지나면 그때 실효가 돼요. 부활해도 가까운 지점에 내방해서 부활해도 되고요. 보험금 청구해도 단위농협이든 중앙농협이든 그런 데서 보험 청구해도 돼요. 뭐 나름 괜찮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RBC 비율. 지급률 비율은 워낙 좋다는 거예요. 212.13%인데요. 손해보험 사주, 남도 괜찮습니다. 전자 모바일이나 여러 개가 가능한데 이런 건 FC들이 숙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성비 구호 플러스 어린이 보험은 일단은 20대 허협성 심장질환 유병자 2년간 30% 증가했다. 젊은 뇌용증 증가하고 있고요. 질병 수줍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갑성선 질환 720만원. 추가 판 150만원. 급성 충수염 100만원.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자주 걸릴 수 있는 다빈도 질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어요. 급성 충수염, 생식기질환, 치해, 관절력, 그리고 뇌동맥류, 그리고 백내장, 그리고 협진증을 위해서 2720만원까지 보장을 두둑히 받을 수가 있다. 0세부터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30세 전에는 어린이와 성인보험이 같이 결합된 어른이 보험이죠. 이런 부분에서 가입이 가능하시다. 자 가성비급 플러스 어린이보험료 일단은 암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유사암 2천, 뇌혈과 활성 3천만원, 그리고 질병 부장애인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다 하셔도 보험료가 남성, 남아, 뭐 3만 2천원, 여성 3만 4천원, 10세 4만 2천원, 3만 8천원, 20세 7만원, 5만 4천원, 뭐 이렇게 가입이 되시니까 보험료 대비 정말 이렇게 넣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액액에 별로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매우 괜찮죠? 이런 거는 설계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전화 주시면 설계서부터 그 다음에 가입 진행, 그 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질병 부장애인 3천만원까지 암진당구 5천만원, 2대 질병 1천만원, 질병 미반 상해 소득이 6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질병 소득이 최대 3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다. 밑에 보시면 3대 질환, 암 내열과 활성, 집중해서 보장이 되시고요. 이 모든 걸 가입을 해도요. 보험료가 9만 8천원, 여성은 6만 4천원, 55세 같은 경우는 9만 8천원, 그 다음에 여성은 5만 4천원. 그런데 진단금은 저렴한데, 솔직히 어린이 보험이, 어른이 보험이 농협 손해보험이 장점이 있지, 성인 보험은 큰 메리트가 없어요. 진단비를 더 많이 가져가고자 하신다면, 인수 기준에 좀 더 편안한 롯데 손해보험이나, KB, 그 다음에 수수비는 DB, 메리치, KB 순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대놓고 얘기합니다. 저는 농협 손해보험은 설계사가 아니에요. 유혹 계속 지켜주는 안보험, 여러 이 부분에서 고지만은 할지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고, 타사도 다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주는 안보험보다, 한 번 진단받을 때, 두세 번 받으면 솔직히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받을 때,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주습기 보장받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농협 손해보험도 나쁘진 않는데요. 여기까지만 포커스가 있고요. 나머지는 8대 납입면제 다 좋아요. 암 진단금, 2대 질병 2천만원, 질병구장의 80% 미만, 5천만원, 71대 소득이 500만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다도플러스, 어른 보험이요. 그래서 이럴 때, 후유장애, 암, 내졸증, 급성, 말기패지약, 간경환, 이 세 가지는 솔직히, 정말 영구적으로 산소호흡기 껴야 되고요. 보장, 납입면제 받기 힘들어요. 유해는 암, 내졸증, 급성, 방학도 있지만, 말기패지약, 간경환, 심무조증은 받기 힘들다. 보험료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비싸요. 내열가 2천만원,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런 것만 구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10만원대, 보험료가 비싸죠. 갱신형은 거의 다 안 하시잖아요. 자, 간편한 가성비, 이제 유병자 보험료, 이제 5년 이내만 보죠. 3, 2, 5, 비경시적 유병자, 이거는 모든 상품이 있어요. 암진단금 2천만원, 내열관 1천만원, 내열중 500만원, 그 다음에 내열중 수수비 200만원, 급성 1천만원, 급성 수수비 200만원, 그 다음에 허혈성 진단수수비, 진단금 500만원, 그 다음에 내열관 300만원, 그 다음에 질병수수비 1호조 150,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남자, 6만4천원, 여자, 4만6천원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40세 기준으로, 50세는 8만6천원, 5만4천원, 그 다음에 60세 기준으로는, 이제 11만3천원, 이제 6만1천원으로 가입이 되신다. 자, 두패트 초간편 건강보험은요, 3일만 보죠. 그래서 3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1년 이내만 봅니다. 자,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 보다, 내열중 발생률이 7배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병자 보험 가입하시면, 두둑하게 확률적으로 높잖아요. 물론 보험료는 비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신다. 자, 그럼 플레이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암진당금은 2천만원, 그 다음에 유사암 500만원, 내열관, 내추럴 500만원, 허혈성 급성 500만원, 그 다음에 내추럴 급성, 급성 수수비 200만원, 내열관, 허혈성 수수비가 300만원. 이렇게 구성하시면 보험료가, 이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죠. 네, 뭐 20대는 저렴한데, 40대, 60대 넘어가면, 보험료가 아주 껑추 올라가요. 보험료가 많이 비쌉니다. 네, 할증 전화신다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요거는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자, 농협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롯데 손해보험에 대해서, 한번 11월달,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판매 포인트는요, 온리 간편한 보험이 나왔고요, 더 끌린 건강보험, 그리고 더 담은 간편 건강보험, 안심 종합보험이죠, 그리고 더 채운 건강보험, 아무래도 업계 최초 20년 갱신, 항암치료비가 탑재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표형 항암치료비가 원래 롯데에는, 그 전부터 없었다가, 좀 뒤늦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죠. 물론 의무계약이 한 2억 정도 넣어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더 넘길게요. 자, 보장분석 서비스는, 일단 뭐, 설계사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온리엘 간평가입 암보험이에요. 암전용보험인데요, 5년 이내 암, 유사암, 강경화로 진단, 입원, 수술만 없으면, 암진당극, 입원비, 수술비, 표정항암치료까지, 모두 다 보장이 됩니다. 일반화 진단시, 나비면제는 물론이고요, 25세서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체계적인 암보장이 있고, 암진당극, 입원비, 수술비, 말기암, 호스피스, 입원까지,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단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암, 제자리안, 강경화, 그리고 질병 확정, 입원, 수술, 이것만이면 다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온리원 간평가입 암보험은요, 일단은 기본 플랜은, 일반암 당에 들어가죠. 그리고 간평, 그리고 갑상수암, 그리고 밑에 보면 암 입원비, 요양병원 입원비, 암 입원비, 요양병원 입원일당, 그리고 암수수비, 일반암수수비, 항암치료비, 표정항암치료비, 말기호스피스, 완화, 그 다음 위시비장, 대장, 이게 맨 끝에는 암전조증상에 똑같은데요, 이런게 다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덧글린 건강보험이에요. 일반형 대비의 30%, 몇 프로요? 30% 저렴한 비갱신 무해지보험, 일단 7대 납입면제가 들어가고요, 일반암 진단시 최고 7천만원, 7천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점, 그 보험료가 저렴한 3대 진단비, 표정항암약물치료비가 10년 갱신이고요, 최고 5천까지 신설이 되었어요. 혜택은 높이고 보험료는 줄이고요, 그래서 이 상품도 많이 지금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덧글린 건강보험 플랜은요, 일단은 일반암 7천까지 되시고, 50세까지, 51세부터 60세까지 3천, 60세 넘미 2천인데요, 쭉쭉쭉쭉쭉 내려가면, 뇌혈관, 뇌졸중, 질병후장애, 10대 질병소득이, 뭐 침내열관, 21대, 64대, 2만원에 다 들어가져요. 보험료도 타사 대비 워낙 30% 정도 저렴하니까, 비교해보시면, 아, 롯데가 경쟁력이 있구나, 보험망이 추천을 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더채운 건강보험은요, 표정항암약물치료비가 20년 갱신으로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저렴한 보험료로 활동기 집중 보장이 되시고, 일반암 진단시 최고 7천만원, 타사 대비 저렴한 보험료고요, 20년 갱신형도 부담없이 표정항암약물치료비도 탑재가 된다는 거예요. 상임후장애 기본계약 상임삼아 1억 2억 들어가고요, 일반암 진단시 3천만원, 유사암 진단시 1천만원, 항암치료비 500만원, 표정항암 5천만원, 이렇게 20년 갱신을 하시면, 남자 50세 기준으로 달랑 4만 4천원, 여자분 3만 1천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자, 전략품련으로는 일반암, 유사암, 일반암, 갓상수암, 표정항암, 스토리는 거의 다 비슷한데요, 이 모든걸 모아 모아 모아서 가입이 하고, 저렴하게 타사보다 2-30% 저렴하게 가입이 되신다. 단, 롯데라고 하면 지금 많이 좀 인지도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좀 브랜드 없는 회사여서, 아, 보험료는 저렴한데 보험은 지급이 잘 될까? 하고, 의구심이 드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 롯데손해보험이 탄탄하고요, 매우 좋습니다. 자, 더답은 간편가입 건강보험인데요, 3.25 유병자보험이에요. 무예지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간편 3.25 보험, 특정 구분업료의 활성 2대 진단비가 들어가고요, 5대 납입면제, 암 내조증 급성, 80% 후유장애, 이종시에 헌색이 가능하고요, 백내장 수술시 최고 100만원, 양아는 각각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 가입이 되신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보험료가, 50세 남성은 2만 5천원, 여성분들 2만원, 60세는 4만 6천원, 여성분들 2만 5천원, 보험료 매우 저렴하죠? 그래서, 보험료일 때 가성비는, 농협담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추천해드립니다. 자, 도단문 간병 가입 건강보험은요, 일단은 지금 표준형 일반형보다는, 담보 자체가 좀 낮아요. 60세까지는 일반형은, 표준형은 7천이었는데, 유병자보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높잖아요. 3천만원 되시고요, 유삼 천만원, 유삼 천만원씩 들어가는 게 큰 멜트예요. 항암, 약물 치료비 100만원, 표정항암 3천만원, 내열관 허혈성 천만원, 내졸증 2천, 내열관 허혈성 수리비가 2천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34대 질병 수리비와 64대, 비록 갱신인형이라고 할지라도, 300, 380만원 가입이 된다는 점, 종수리비 1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그리고 상해는 800, 상해랑 질병 사망이 5천, 1천으로 가입이 되신다. 자, 안심종합 운전자 보험은요, 일단 운전자 보험은 롯데가 많이 팔리긴 하죠, 나비면제가 확대됐어요, 자부상이 1급부터 7급까지 나비면제가 되시고요, 나비면제 시 보험료 보장 특약이, 신설되었고요, 계산비 보험료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하고요, 향후 나비판 보험료도 분할로 지급이 가능하다, 최저 보험료는 만원이고요, 자부상 2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플랜은 일단 보험료가 11만원밖에 안 나와요, 자부상 1급부터 7급, 1급부터 3급까지 되시고요, 상해 삼아, 상해 후기장애, 이거는 이제 선택지하기 때문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요, 이제 여기서 비용담보는 교통사고 벌금, 운전자 벌금, 그다음에 대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그다음에 원투, 그다음에 병원사 선임비, 상해 수수비, 중환자실, 그다음에 교통상해 골절진단금, 그다음에 진단금, 5대 골절진단금, 상해 종수수비, 1종부터 5종까지 이 모든 걸 모아 모아 모아서, 15,000에서 2만원이면 끝! 자, 도담도담 잔여보험이에요, 대박 플랜 잔여인데요, 어깨 최고 수준의 보험을 무제이지로 저렴하게, 일반형 대비 최고 30% 거품을 쫙 빼고 낮췄다, 폭넓은 5대 난비면제가 되고요, 일반 난내대혈과 허외수업 80% 이상,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요, 유사함 진단시 난비면제가 안다는 게 크나큰 단점이에요, 근데 제가 지험자한테 항상 유사함 이거 넣어달라고 하는데, 이번 달도 역시 제 말을 무시해버렸네요, 이게 무시해보이면 큰 메리트는 없어요, 자, 질병우유장에 최고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주요 진단비 감액기간 없이, 암 내열과 허외성이 감액기간 없이 보장이 된다, 일반형에 비해 30% 저렴하시고요, 상해 우유장에 1억, 암진단구 5천, 유사함 2천, 내열과 허외성 2천, 질병우유장에 5천까지 가입이 된다, 이게 메리트예요, 이 중요한 플랜은요, 일반암 1억, 유사함 2천, 내열과 허외성 들어가고요, 그냥 뭐 저희가 평상시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들로 넣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로테손해보험 마칠게요, 다음은 MG 손해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2020년 10월에도 MG 욕심을 좀 내서, 내용이 MG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MG라고 하면 유사함 2천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점, 잔여보험이 지금 내열과 허외성이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또 표정항암이나 아니면은 종수드비, 저번 달에 생명보험에 있는 고대로 약관을 보고 배워와서, 관열, 비관열 구분은 있지만, 생명보험 약관처럼 치액, 요실금, 그 다음에, 뭐죠? 치액, 요실금, 그 다음에 임신, 출산 관련해서, 제약결계가 보장이 된다는 점, 그런 분들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처음부터 올케어 암보험이에요, 암 전조증상, 그러니까 요즘에는 암 진단금 받고 나서, 암 사후관리죠, 그 다음에 표정항암 치료가 좀 많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근데 암 걸리기 전에 전조증상, 이 부분도 MZ에서 폭력해 보장이 된다는 점, 이 부분을 포커스를 좀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더풀 종합보험은 1종부터 5종 수수비가 신규가 탑재가 됐어요, 계속 받는 표정항암 매년 천만원 업계 최고의 보장이 되시고요, 납입 면제 사유도 5대에 7대가 아니고 8대까지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 자, 여기 상풀 라인업은 그냥 넘어가고요, 좀 구체적으로 그 디테일을 한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올케어 암보험은요, 새로 나왔어요,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갱신, 비갱신형 있고, 납입 기간도 10년, 20년, 30년 있다, 납입 면제는 암 질병 상형후장애 시에 있고요, 체제 보험료가 2만원, 매우 저렴하죠, 표정항암 약물 치료비가 7천만원, 업계 최고 지금 보장이 7천만원인데요, 7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10년 갱신으로 된다, 계속 받는 표정항암 약물 치료가 매년 천만원씩 있고요, 상급병원시 암통원 1당, 재진당금 최대 5천만원까지, 부위별 암 최대 2천만원, 위 대장용종 20만원, 이게 암 전종 증상이에요, 6대 기간 종량 수리비도 5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서비스도 있고요, 애지중지에 어린이보험도 많이 팔려요, 그래서 태압부터 함시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이제 납입기간은 다 자유롭고요, 납입면제는 80%가 아니고 50% 후유장애, 암, 유사암, 내열관, 허혈성, 중대암, 재생, 불리안성, 빈혈, 양성, 내종량시 납입면제가 되시고, 최저는 3만원, 역시 여기서 농협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줄었잖아요, 근데 MZ는 역으로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내열관, 허혈성이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수수비는 3천만원, 표정환약물치료비도 7천만원까지 되시고요, 암진단비가 1억천만원, 유사암은 2천만원까지, 어깨 최고의 유사암이 3천만원,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질병후장애가 5천만원, 암뇌혈증 급성 질병사망, 사계사망이 복중해서 가입이 가능하시다. 나머지는 밋밋해서 패스할게요. 일단은 11월 상품 이슈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올케어 안보험이 출시가 됐어요. 전 암단계부터 예후까지 모든 과정이 올케어로 서비스가 되고요, 위대장용족 6대 양성종양시 전조질환까지, 부위별 암진단시, 부위별 암진단시를 통한 맞춤 보장 준비도 되고요, 계속암, 계속항암, 계속표정항암까지, 이제는 암통원시대예요. 암통원비도 10만원까지 되시고, 가사도우미도 100회, 이건 100회는 현대해상 처음에 나온 걸 따라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있으면 좋잖아요. 가사도우미 100회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일시금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아도 돼요.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로, 진료, 검진, 예약, 지원도 오케이! 자, 표정항암 약물치료비, 요즘에 표정항암 약물치료비로 논란이 많죠? 오래 생겨서 많은 사람들 가입을 했는데, 과연 나중에 보상이 될까? 이 티약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주요 상품은 표정항암 약물치료비가 보장이 탑재가 됐고, 계속 받는 표정항암 매녀 업계 최고로 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세요. 판매 상품은 원더풀이나 원더풀 플러스, 그리고 애지중지, 그리고 처음부터 올케어 신납품, 원더풀 간편 보호까지, 이 모든 게 표정항암 약물치료비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어린이 보험도 인수가 완화됐어요. 20세까지 질병 후, 그리고 2대 진단비, 가입이 사망이 1억이 천만원까지 됐고요, 20세의 진단비가 업계 최고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20세는 질병 수수비, 뇌심인 수수비가 200에서 700만원 올라갔어요. 뇌심인은 뭔지 아시죠? 뇌혈관, 심혈관, 인공관절 수수료 시에 예전에는 200만원인데, 700만원까지 더 상향됐다. 그리고 항암방산소 약물치료비도 500에서 1000만원까지 됐다. 처음부터 올케어 암보험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조, 암 진단받기 전에, 증상, 위대장양성, 갑상선기능한지증, 6대기관양성종량, 주요 바이러스질환, 케어예요. 암예방지원금이 위대장종량, 갑상선기능저하찌개, 한지찌개 100만원 보장되시고요, 6대기관양성종량, 주요 바이러스질환도 다 보장되시고요, 치료도 계속받는 항암, 표적, 암진담금, 암통원비, 유사암수수비, 부위별암진담금, 이 모든게 가입이 되시고, 보장이 되신다. 예후까지, 사고관리까지, 암주유재활치료비, 암주유통증완화, 말기암호스피스, 요즘에 정말 사형선고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럴때,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려서, 간병인입회라고, 사회생활을 못하고, 내가 누워있어야 된다, 그러면 가사도우비를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신상품 한번 알아볼게요, 처음부터 올케어 암보험인데요, 암치료시 최대 1억 42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플러스알파에요, 계속한 표정항암약물치료비 넣으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유삼 3000만원, 일반화 3000만원, 유삼 1000만원, 계속받는 암진단구 500, 항암 방사선치료비 1000만원, 항암약물치료비 1000만원, 계속받는 표정항암약물치료비 7000, 계속받는 표정항암 매년 받는게 1000만원, 그 다음에 위시비자 폴리제거하시면 20만원, 6대 기간 양성종량 50만원, 주요 바이러스 질환 35만원, 갑산성기능 한입증 100만원, 하산운엔 한입증 진단받은 100만원씩 나와요, 상급병원 암통원씨 10만원, 암진단 가사도우미 100회, 5년 갱신으로 480만원, 보험료 납입면제까지, 이 모든게 보험료가 남성은 5만 2천원, 40세 기준으로 여성분은 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암진단 금액이 더 남성이 좀 이렇게 비싼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역으로 전조증상이나 여러가지 폴리비나 이런거는 여성분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험료가 좀 더 비싸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폴리브 수술하시면 20만원 나가고, 질병수술비 30만원 있으면 나가고요, 1종 수술비에서 또 나가요, 이 모든게 중복해서 8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겠죠, 위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암진단 비 넉넉하게 가입이 가능하시고, 이게 암진단금 1000만원, 유삼 1000만원 실소있게 하시면, 40세 기준으로 남성분 23,000원, 여성분 3만 1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시다, 네, 이런 뭐 케어서비스 넘어갈게요, 네, 원더풀 종합보험, 타산은 안되는 MGM이 있다, 강력한 1종도 5종 수술비, 3만기 종합 탑재가 됐고요, MGM 같은 경우는 보험기간 전 질병이 돼서, 이제 보장이 되시고, D사나 H사, L사는 보험기간 전 질병이 돼서 보장이 안됩니다, 365일에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D사도 그래요, DB, H사, L사는 안되고요, 재앙제기, 요시금, 치질을 생명보험 약관을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MGM, 현대, DB는 되고, L사는 안됩니다, 선제성 질환, 축구는요, MGM만 되는데, D사, H사, L사는 안됩니다, 네, 자, 계속받는 표정항항, 어깨 최고고요, 뇌혈과 활성 2000만원까지 되시고, 알짜 남보 유삼 2000만원까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8대 나빈면제, 암, 뇌졸, 급성, 말기, 감, 폐질환, 강경화, 심분전, 질병상의, 부작용이 80%시에, 이게 8대 진납시에, 납입면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경제활동기에 큰 보장받고요, 보험료 합리적으로 납입하시고, 비갱신형, 갱신형, 세트 판매로 가입이 가능해요, 요즘에 30년납,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애중기사람보험은요, MG 어린이보험은 갱신형도 있고, 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어린이, 성인보험 플러스, 어른이보험이죠, 네, 11월 한 달간 노철연령, 기본연계액만 적용이 되고요, 상해욜이장이 1000만원, 상해사만 1000만원이면, 20세까지 프리패스입니다, 아직도 어린이보험 왜 MG인지 모르신다고요? 저도 몰라요, 여기, MG에서 만든 소식지 보고, 다르게 됐어요, 솔직히 농협이랑 롯데, 뭐 이런 쪽이지, MG 처음 들어봐요, 자, 유산 3000만원, 요건 메리트가 있네요, 딴 데 2000, 1000인데, 내역과 허위성, 딴 데 3000만원인데, MG는 5000, 요것도 메리트가 있네요, 표조가 딴 데 5000인데, 7000만원까지, 요것도 메리트가 있네요, 그래서 보험료가 중요하죠, 보장은 올리고, 보험료는 낮추는 설계, 꿀팁 공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암민당금 3000만원까지 되고요, 암민당금 60세까지 2000만원, 암민당금 20년 반기로 2000만원, 유산 2000만원, 항암 약물치료 1000만원, 표조항암 7000만원, 내열강 5000, 허위성 5000, 일반 상해의 후유장애 10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복증에서 암민당금 7000원 하시면, 32000원, 90세까지 하면, 6만원이에요, 월 27000원 차이죠, 보험료 진짜 매우 저렴하네요, 네, 암 최고 1월 5000만원까지, 보장되는 플랜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원더풀 간평건감보험료, 특히 유병자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담보가 갈수록 없애지는 추세예요, 자, 신문자료 볼게요, 뇌졸중 환자 발병 후 30%는, 10년에 장애인 등록이 되고요, 노인성 질환 다시 보기, 내추럴, 뇌경세, 뇌혈관,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이 모든게 노인성 질환에 해당되는 65세 이하라면, 요양등급 판정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진당금 3000만원, 유산, 표조항암, 뇌혈관, 허혈성, 오른쪽에 보시면, 중름도, 만성, 폐질환, 장기요양, 1등급, 이 모든게 되시고요, 40세에 3만9천원, 50세에 8만5천원, 뭐 거의 2배정도 올라가죠, 10년차인데, 여성은 4만9천원인데, 50세는 7만4천원, 운전자보험은, 리모델링 고객 대상이라면, 일단은 요기해서 가입이 되신다, 운전자보험의 MZ가 그렇게까지 큰 메리트는 없어요, 자, 그러면 MZ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은 법인시장의, 대표 1위, 메르초화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메르초화제, 12월달, 자, 메르초화제는 딱 3일간, 전상품 노스코링이에요, 그래서, 상해 사망이나, 상해 후장애가 의무적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딱 3일, 금요일까지에요, 근데, 솔직히 담보를 몇 개 넣으면, 보험료도 올라가고요, 스코링도 있기 때문에, 그냥 모양새만 스코링이 없다고 하는데요, 스코링이 좀 있어요, 자, 전상품 업계 최대, 가입금액, 2대 질병, 금액 사양이 됐고요, 전상품 질병 수수비가, 역대 80만원까지 보장이 돼요, 세 번째는, 운전자 M드라이브가, 차대차 사고 시 구분 없이, 자부상 14등급 시에, 50만원 보장이 되시고요, 신상품, 암만 해도 암보, 암치료에 필요한, 모든 보장을 담았다, 보험료 최대한 40% 저렴하게 나왔어요, 일단 멜초화제는, H사나 K사비에서, 자부상의 일반인 50만원이에요, 일단 현대나 K사는, 30만원이지만요, 3일간 멜초화제, 전상품 노스코링,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혜택은 못 받고는 있습니다, 자, 멜초화제 11월, 개정 변경 안내, 전스코링 노스코링, 2대 질병 한도도 확대가 됐고요, 어린이 전 연령 30세까지, 그리고 2대 질환 3000만원까지, 알파, 더 알파, 알뜰한, 60세까지, 2대 질환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간평건강, 유병자 모험은, 2대 질환이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점, 그리고 어린이부터 어르신, 질병수두비가 80만원, 30만원도 아니고, 80만원은 매우 많은 거거든요, 질병수두비와, 질병수두비 백내장미, 대장용증은 당연히 제외되겠죠, 손해율이 워낙 높은 부위니까요, 합산 8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태아부터 간평건강, 어르신까지 다 보장이 된다, 자, 세번째, 돌아온 자부상 50만원까지 사양 조정됐다, 간편 일반플랜도 자동차 부상치료금이 5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네번째, 메가급, 82대 찐 수두비로 보장이 확대가 됐어요, 82대 질병수두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좀 이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빈도 질병수두비 200만원까지 확정이 됐고요, 가짓수만 늘린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보장 위주로만 설계를 할 수가 있다, 일단은 수두비 플랜하면, DB와 멜치, K사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멜치와 제가 11월달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저와 같이 알아볼까요? 자, 다섯번째, 간병인 지원 일당도 일당이 2배 지급이 돼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시 가입금액이 2배가 지급되는데, 이 부분도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매일처와 제11월 계정변경 안내, 신상품, 암만 해도 암보험이에요, 활동일 때 집중적으로 파격보장, 보험료는 40% 정도 저렴하고요, 간편 알림의도 유병자보험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신설은 활동기 보장 강화형이에요, 암진당금이요, 경제적으로 파격보험료도 있고요, 일반형 대비 40%가 저렴하다, 집중활동기 시대에 70대까지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이후에 2,5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자, 신설, 알뜰한 한대 질병진당금이 담보가 탑재가 됐어요, 해지왕급 50% 지급형이 있고요, 진단비로 보장은 갚고, 보험료는 더 저렴하게, 업계 최저 보험료 수준으로, 이제는 메르치 알파프로스로, 여태까지 알파프로스가, 여태까지 인기가 많고, 메르치아지가 1등으로 올라가면서, 올해 좀 주춤했거든요, 손해육 관리하면서 보험금이 지급 안되는 회사로, 좀 유명하긴 한데, 일단은 다시 업그레이드돼서, 보장 내용도 좋아지고, 손해율도 어느정도 좀 감소하면서, 이제 보험금 지급도 잘되길 바랍니다, 메르치님, 신설, 가사도우미도 알파란, 더갈파, 알뜰함, 건강에, 일단은 가사도우미가 탑재가 됐고요, 암, 유산, 뇌졸중, 급성, 신근경세, 가사도우미가 탑재가 됐습니다, 가사도우미는 최대 90회, 딴 데는 100회인데, 15만원 상당의 전문 청소, 3회까지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전문 청소 혜택은, 실내 소독, 아니면 해충 방역, 아니면 냉장고 분해청소, 아니면 세탁기 분해청소, 매트리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담보도 추가된 게, 더 좋은 어린이 보험에도, 업셀링하기 딱 좋은 일당, 솔직히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상해 3대 진단금 플랜, 종합병원, 상급병원, 상급 1인실 일당도 신설이 되었다는 거죠, 자,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보험은 역시 메리츠, 메리츠하면 운전자 메리츠하제, 자동차 사고 부상유로금이 50만원까지 보장이 되세요, 운전 중 사고, 버스, 택시 이용 중, 사고 보행 중 당한, 교통사고도, 차대차 사고 상관없이요, 척추염자, 단순 타박상, 14등급 등급 받으면요, 50만원 일치금으로 준다는 점, 간편 가입도 오케이, 3개월 이내 입원 수술만, 추가 소규만 없으면 가입이 된다는 점, 자동차 50만원은 뭐 타사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메리츠가 많은 큰 장점은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자, 암만 해도 암보험, 이거 무슨 뜻일까요? 암보험이 저렴하게, 최대 40% 저렴한 암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메리츠 신상품의 암만 해도 암보험, 일단 저렴한 보험료, 40% 저렴하고요, 가사도우미, 일반화 유사암 차별 없이 가사도우미가 서비스가 지원이 가능하고, 인수가 만성질환이나 간편 상품도 오케이, 가입이 된다는 점, 간편 보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알뜰한 암진단도 3천만원, 유사암 천만원, 가사도우미 90회, 유사암 진단비 가사도우미 30회, 근데 간병이 증오했다, 암통원비, 계속받는 표정항암, 계속받는 항암방산소 약물치료비가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더 좋은 어린이보험인데요, 이거 갱신형이에요, 갓선소 암진단도 받아도 100세까지 평소에 납입면제가 되고요, 일반암 1억 5천만원, 표정항암 포함이니까 일반암 1억, 표정항 5천만원, 뇌질환은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심질환, 심장질환도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실비대의 진나시 납입면제, 이거는 어깨 최초인거 같아요, 이렇게 많은 진단시 납입면제 되는건요, 이거는 그냥 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거 같고요, 자, 평생납입면제 플랜, 일단은 암 1억, 유사암 2천만원, 계속받는 표정항암 5천만원, 계속항암방산소 100만원, 그다음에 허혈성, 급성 3천에 2천만원, 허혈성 수입이 5천만원, 그리고 내열간 3천, 내줄직 2천, 내열간 진안수입이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자, 더 좋은 어린이보험은요, 자주 입원하는 어린이들 위한 입원비 만원 플랜이에요, 10세 미만 환자기 폐렴 환자가 평균이 입원일수가 6.6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학병원 폐렴 입원시에 입원일당이 49만원, 7일수가 7에 49, 자, 전문간병인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어린이보험 플랜으로 하시면요, 여기 보시면 상해 후장애 100만원, 기본계약으로 상해 입원일당, 종합병원 상해 입원일당 2만원, 상급종환 상해 입원일당 2만원, 상해 주환자 시 20만원, 질병은 왼쪽으로 하시면 3만원, 2만원, 2만원, 20만원, 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자, 11대 나비 면제도 매우 메리트가 있죠, 암뿐만 아니고요, 각상서암암, 그리고 경계성 종량,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양성내용량, 내열간 허율성, 중대한 재능, 재능의 불량성, 빈혈, 상해 질병 80% 아니고 50% 진단받으면 이 모든게 나비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11대 11이요, 자, 내만 어린이보험, 무해지 보험이 있어요, 오직 매일치 어린이보험은 파괴적인 보장인데요, 0세부터 30세까지 어린이보험, 차별없이 정격 가입 금액이 상향 조절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천만원, 이천만원까지밖에 안되는데, 내열간 허율성이 3천만원까지 가능하고요, 페이백, 여태까지 내가 나비했던 보험료를 다 돌려주고요, 계속 표적 항암치료비도 최대 7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점, 자, 그럼 기본 플랜 볼게요, 100만원, 암진단금 2천만원, 유삼 1천만원, 계속받는 항암양부치료비 100만원, 표적암아 5천만원, 오른쪽 넘어갈게요, 페이백 기본형이 있고요, 내열간 허율성은 1천만원, 내열증 급성 2천만원, 이 모든게 보장이 되는데요, 25년 후에 뇌심질환으로 진단시, 내열간 허율성 심장질환으로 3천만원까지, 페이백 2천만원, 합이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가사도우미 서비스도 있어요, 암, 내열증 급성신경제 진단받으면 90회, 갑상선, 경계성 유단량, 기타피부아 제재한 진단시 30회 된다는 점, 가사도우미 지원은 30회까지, 1회 특별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요, 이 나머지는 그냥 글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중은 알파플러스, 가사도우미 똑같이 해드립니다, 글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메르츠만 수수비가 달라졌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 수수비, 맞지, 메르츠, 자, 질병 수수비 80만원까지 되고요, 다빈도 49대, 200만원까지 되고요, 내열해성 수수비가 3천만원까지, KB 손해보험 후, 다빈도가 21대는 49대니까 좀 많긴 하네요, 자, 위 양성내용량 330, 위 용종폴리 80만원, KB는 180인데, 이게 좀 낫네요, 갑상선 결전, 1,280만원, 추간판 280만원, 방강의 결성 280만원, 혈식주 6,080만원, 뭐 나쁘지 않아요, 좋은 건 아니고요, 나쁜 건 아니고 좀 노만한 것 같아요, 자, 모든 수수비는 한 번에 동시에, 오케이, 예, 여기 보시면은, 81대, 82대 수수비예요, 심장, 내열관, 특정 27대, 다빈도 49대, 백내자 50만원, 오늘 100만원인데 50만원 좀 작네요, 관절염 생식기 30만원, 치액 20만원, 내열관, 허율성 수수비 3000만원, 내열관, 허율성, 이런 중대 진단금을, 중대 질병 수수비를 높이는 것보다, 차라리 짜잘한 거 많이 타먹을 수 있는 거 높이면 좋은데, 거기에는 리스크가 있는지, 큰 질병만 수수비가 높네요, 뭐 이거라도 어때 할 수 있는데요, 짜잘한 거에 많이 수수비 주는 게, 좋은 보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32대 질병 수수비, 5대, 9대, 14대, 4대, 관열, 비관열, 질병 수수비, 질병 수수비, 모두 다 8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자, 더 좋은 알파플러스, 간호간병 서비스 이용 시, 입월달 2배로 지급이 되고요, 역시 남다른 간병 입월달, 간호 통합 서비스 이용 환자는, 전년 대비 40%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상해 간병 입월달, 질병, 간병 입월달, 만원 신으면요, 2배 지급, 2만원까지, 근데 손해율이 별로 없으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매시가 어떤 회사인데요, 손해율 다 따질 텐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 시, 가입금액 2배, 최대 4만원까지 되고요, D사나 K사는 아니다, 꼭 본인 회사만 부각하면 되는데, 탄회사를 까죠 은근히, 공동 간병이 이용 시, 실속 모산 12만 4천원까지 되고요, D사나 K사는 실속 모산 가입금액만 지급한다, 자, 유병자도 이대질병 진단금 크게 넘어가고요, 내외관 진단 수준 시 4천 680만원, 심장자도 4천 680만원 된다, 발병률 1위 암, 경제활동기에 암 집중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암 진단금 업셀링이, 보험료는 40% 저렴해졌어요, 활동기, 활동기 보장 강한형인데요, 60세, 70세, 연령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암 진단금 5천만원, 활동기 이후에, 암 진단금 2천 5백만원 축소가 됐어요, 이 모든 것, 다 값 보장이 되고, 지금이 된다, 암 활동기 보장 강한 플랜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모든 게 보장이 된다, 진단비는 알뜰하게, 저의지로 수수비는 황금이 있는 표준형으로, 복증에서 설계가 가능하세요, 요즘에 11월 달부터 복증 설계가 가능한데요, 보장 보험료는 저렴한 거 오네요, 알뜰한 3대 진단금 보장 강화, 갱신형 그렇다고 싫죠, 해지하면 황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알뜰한 3대 진단 수수비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알뜰한 2천만원,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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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원, 3천만원, 2백만원, 80만원, 천만원, 천만원, 2백만원, 30만원, 50만원, 20만원, 이 모든 게 복증에서 가입이 된다, 오직 매일치만, 납입면제의 제왕, 무려 16가지 고급형을 선택 시에, 납입면제가 되고요, 알파프로스 10일 때는 납입면제, M드라이브는 1등급부터 7등급, 이거는 타회에서 다 똑같아요, 내만같은 어린이는 10일 때 진단 시, 납입면제가 된다는 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매일치와제 끝마칠게요, 자, 다음은 AIG 손해보험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AIG 하면 뭐죠? 홈쇼핑에서 좀 많이 광고가 되잖아요, AIG, 띠링띠링, 네, AIG 손해보험은요, 일단은 당뇨병 진단 시에 500만원 보장이 되는, 이제 올인원 통합보험, 당뇨병 질환에서 보험과, 치아보험, 그리고 여성 부인과 질병, 이 세가지만 좀 이렇게 장점이 있고요, 10년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상품이, 그래서 갱신형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AIG 손해보험과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뇨만 있어도 당뇨불렘,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면, 당뇨병 진단 시 500만원, 얼마라고요? 500만원이 지급이 된다, 자, 55세 이하는 500만원 지급이 되고요, 65세는 300만원, 그 다음에 70세 이하는 2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제가 유튜브에 좀 많이 올려드렸어요, 당뇨보험하면 제가 검색이 많이 될 거예요, 일단 AIG 올인원 간편보험은요, 두 가지 고지만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간편하게 4대 진단비, 2번비, 수술비, 그리고 암진단은 최대 3천만원, 유사암은 초고 100만원, 허혈성 뇌혈관 진단비는 500만원, 65세 이하, 500만원, 75세 이하는 200만원, 그리고 경증 이상, 치매 진단비는 최대 500만원이고요, 질병 수술비 합산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IG 참 튼튼한 치아보험은요, 어깨 최고 수준의 치아보장이에요, 치아 충전 치료 시 무제한이고요, 크라운 연간 3개, 임플란트는 무제한으로 보장이 돼요, 자주 하게 되는 충치 치료는, 레지는 24만원, 인네이 온네이는 30만원, 크라운은 50만원, 50만원은 지금 라이나밖에 없거든요, 크라운 50만원 라이나랑 AIG, 타사 삼성아제는 다음주에 문 났는데 40만원, 손해보험은 다 일찍 20만원 축소가 됐어요, 치료비 부담되는 보조치료는 임플란트 100만원, 브릿지 50만원, 트리 100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치아보험을 저희도 많이 권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짧게 AIG 손해보험에 대해서 끝마칠게요, 자 다음은 훈국입니다, 김훈국 아니에요, 아 응이에요, 아니에요, 자 어깨체가 긴급 연장 결정이 됐어요, 치매와 간병은 11월 17일까지 연장이 됐다,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4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업그레이드 운전자, 업계 최고 교통사고 응원실 내원비가 1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자전거 벌금 2천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 3천만원, 교통사고 합의금 6주 미만 시에 중대법규 위반으로 탑재가 됐고요, 납입 면제가 페이백 시설이 탑재가 됐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페이백 어린이보험인데요, 자녀보험, 업계 최고 외동만 아니면 3% 다자녀 할인이 있고요, 페이백 기납입법률 돌려주는 페이백 서비스 있다, 더 짐직하게 돌아온 홍국 잔여보험, 3만원 2대 질병 질환 2천만원 플랜도 있고요, 깔끔하게 혈관 질환 준비하는 법, 4만원 3대 질환 종합 플랜도 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 보험자 할증 없이 최저로, 유병자 무할증 암이고요, 암보험도 제가 생명보험에 있는 도양세명, 지금 절판인, 하나 스페셜 암보험, 손해보험 쪽은 롯데, 아니면 한국 쪽 암보험을 많이 추천해드려요, 왜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무할증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암보험은 할증 없이 이대질환도 최저가, 유병자 세트 가입시 보험료는 4만원 다운이에요, 홍국화재 할증 없는 암보험도 당뇨병도 인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할리핏 재진단, 이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 유튜브 많이 올려드렸죠, 네, 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홍국화재 초간단하게, 모바일로도 보험 청구나 가입도 다 된다, 자, 운전자 보험 신단보가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신단보 대거 탑재가 됐고요, 납입 면제, 페이백 신설이 됐다, 자, 상품 개정으로 더욱 강해진 홍국화재 운전자 보험, 도로위드 언제나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피해자도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운전자 보험, 이 모든 게 다 가입이 되신다, 넘어갈게요, 만원의 행복도 넘어가고요, 뭐 병아리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은 다 거기서 거기에 소식이, 자, 더 베스트 오브 유병자 무할등 보험이에요, 홍국화재 무할등암, 왜 최강제일까요? 최저 가격, 최다 납입 면제가 있죠, 일단 여기 보시면은, 홍국화재는 50세까지는 9,500원, 그 다음에, M사는 13,000원, L사는 10,000원, 근데 이제 할증이 있는 거는, H사는 24,000원, K사는 19,000원, D사는 17,000원이에요, 근데 홍국은, 할증이든 할증 없든, 할증 없이 9,500원이면, 진단금을 넣을 수가 있다, 매우 저렴하죠, 자, 천원가량은 더 비싼데, 납입 면제, 납입 면제까지, 예, 그 다음에 5,000원 더 가려, 가량 더 비싼데, 당뇨병은 왜 인수가 안되는지, M사, M사, 근데 현명한 선택은, 바로 홍국화재 유병자 무할등암, 종합보험은 전상품이 탑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15세부터 60세까지, 무할증암 가입이 되시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 만성지가 있어도, 고민하지 마세요, 유병자도 무할증, 무소류를 홍국화재가, 가입이, 저렴하게 가입이 되신다, 암진당금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여성특정암, 소장대장암, 위식도암, 그 다음에 비뇨기가암, 이 모든 게 일반상의 사망, 1억 5천만 기본기약이 되시면요, 이 모든 게 보장이 되시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암, 유산제외고요, 뇌졸중 급성, 상해후장의 80% 진단시에, 납입 면제까지, 두 마리 토끼리를 잡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성 30세 기준은 2만원이고요, 40세는 3만 2천원, 50세는 4만 3천원 정도 된다, 자, 남성 유병자도 핵증 없이, 암보험이 가능하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 모든 게 하시면은, 보험료가, 30세 2만원, 40세 2만 5천원, 50세 5만 4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시다, 일단은 일반은 최소에서 4천원, 4천 보당이 되시고요, 1위는 위암이 5천만원, 그 다음에 2위는 대장은 5천, 3위는 폐암 5천만원, 4위 전립수암은 4천만원, 네,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되신다, 자, 불사도 암진단금, 심지어 8반미인, 지금 훈구화제는, 안쪽으로 아예 그냥 지금, 아예 올인을 하고 있죠, 자, 훈구, 1년이 3천만원이고요, 엣지 한화죠, 그리고 K사, KB, 동부, DB, M사, 얘들 보장주기 한 1년, 3천만원, 2년, 천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얘네들은 불사도 사지지가 않아요, 다른 부위로 암이 전이했다면 전이함, 같은 부위로 암이 재발했으면 재발암, 몸 안에 아직 남아있으면 잔여암, 암 복붙고 새로운 암이 된다면 원발암, 이런 게 다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매년 무한 리필해서 아무리 받아도, 내년이면 다시 생겨나도 어깨 최강의 암보험, 그렇다면 신재진단암금은 일단은 기존의 재진단암의 보장범위는 흔히 발병암은 암까지 더 추가된 보장이에요, 기타피부가 갑자기 전립선암이요, 네, 자, 10세까지 재진단, 1회야 암진단금을 역부족하잖아요, 답은 바로 재진단, 근데 이게 호불호가 갈려요, 어떤 분은 2억, 3억 주목해서 한 방에 진단받을 때 진단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이게 재진단금을 1회 받고 2회, 물론 요즘에 암은 암축에도 안 끼잖아요, 2회, 3회 받아도 진단금을 주는 회사가 있는데, 저는 재진단은 솔직히 보험료가 비싸요, 갱신용이고, 그것보다는 1회성으로 중복해서 한 번 받을 때 몇 억씩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화생명, 그 세폐차 암보험이 불티나게 팔린 이유가,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으니까 많이 팔리는 거예요, 매 1년마다 계속되는 재진단은 통원비가 보상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소세포 폐하, 소세포 폐암 확정기, 폐암 통원비, 폐암 확정기 때, 낸 돈은 474만원인데, 받은 돈은 5,548만원이다, 납입보험료 대비 12배, 12배 이상의 보상이 되고요, 바로 이렇게 파워풀하게 업계에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표정하는 약물 치료비는 다 아니니까, 한천만원까지 된다, 넘어갈게요, 자, 무한체 안플레임, 감피종합플레임, 이런 거 다 되신다, 넘어갈게요, 자, 어미와 아빠가 뭐야, 자녀보험으로 해주셔서 고마워요, 딸랑구 올림, 다자녀 3% 할인받고요, 외동만 아니면 무채 딸이영 3% 할인, 자, 6대 납입변제가 돼요, 암, 유산, 내역과, 활성, 상해 질병, 후장애 50%, 보험료 선택 다양하게 해서 일반형, 무해지, 전환형, 보험료도 여러가지 비전으로, 버전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훈과제 잔여보험, 제일 크게 주고요, 제일 싸게 준다, 네, 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 훈과제는 여기까지 할게요, 뭐, 뒤에 있는 게 좀 있긴 한데요, 좀 밋밋하고요, 큰 메리지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돈의 보험 11월달 이슈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혈관지단도 통 크게 보장이 돼요, 일단은 뇌나 심장지랑, 스탠드 삽입술, 온리 3, 참편화 어깨 최고 보장이 되고요, 최초 스탠드 5천만원, 2회 스탠드 3천만원, 3회 스탠드 3천만원, 근데 이거 3개 다 받으면 솔직히 죽어야죠, 물론, 뭐, 죽어야지 하면 좀 죄송하고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많이는 안 받고, 2회까지는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3회까지는 제가 받는 건 모르겠네요, 물론 해주면 땡큐고요, 딴 데는 수수비가 최초 1회만 보장이 되지만, 자, 하나는 국밸런스, 뇌혈관 활성 심장지란, 12월 중에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2천만원이요, 근데 타사는 아직까지 있으니까, 네, 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복용이라도, 뇌 신스탠드 필수 대비하셔야 돼요, 진단비 높은 수수비가 2위인데요, 다빈도 수수권수는 8위에요, 자, 참편화 건강과 온리 참편화 유병자 보험은, 아무래도 2년 내에 예외 질환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어도, 스탠드, 삽입술 총 3회에 1억 1천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점, 일단은 뇌질환, 신장질환, 최초 5천만원부터 2회 최고 3천만원, 매년 1회 반복되고요, 더 크게 온리, 표정화면, 약물치료비까지,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신다, 자, 마일라프 굿밸런스 종합보험은요, 내외관 활성 2천만원까지 되고요, 내외관 활성 수비비가 2천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11월 중에 종료가 예정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11월 말까지는 판매가 중지가 되고, 12월 달에도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마감이 된다 하면서 계속 연장이 되거든요, 12월 말까지 지금 무해지보험이 12월 말일날 정확히 없어지는데, 그때까지는 절판하고 그때까지 인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외관 활성 심장비 수비비는 최고 2,5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암 수비비가 강화가 됐어요, 121대 질병 수비비가 최고 2,000만원까지, 표정암 약물치료비가 최고 5,000만원, 말기아 호스피스가 최고 3,000만원, 암 지적 치료 통원비가 5,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신다, 자, 그리고 특히 하나손의 보험은 급배수, 세이브 투게더 보험이 급배수가 5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대물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신다, 자, 내외관 수비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업계 최고 금액은 4,500만원까지 보장이 되세요, 11월 중 종료가 예정이 되는데요, 내외관 활성 진단비가 2,000만원, 뭐 갱시형도 되고요, 내외관 활성 진단 수비비가 2,500만원, 최고 4,5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십니다, 자, 굿밸런스의 수비비 플랜도 같이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료 41세, 뭐, 46세 보험료가 2만원, 3만원, 4만원 내니까 저렴하게 가입이 되세요, 자, 수수비로만 스탠드 산비수 최고 6,000만원, 1일 진단비 추가 시 최고 8,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 보장이 되세요, 여기 보시면 내외관 수수비, 네, 내외관 수수비 1회 양, 2,000만원, 5,000만원 되시고, 허여서 121대, 최다죠, 121대,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7대 기간 수수비 3,000만원,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시는데요, 41세 기준은 남자는 4만 5,000원, 여성은 2만 8,000원이에요, 쭉쭉쭉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50세 되시면 남동은 6만 7,000원, 여성은 4만 1,000원 가입이 되신다, 자, 강력한 보장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11일 중에도 그때 종료가 예정돼 예정인데, 왠지 연장이 되지 않을까, 제14년 보험 인생에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네, 암수수비 보장 강화, 어깨 최다 질병이 121대 질병 수수비가 있고요, 표정화약물치료비 5,000만원, 말기암 호스피스 있고요, 암지적, 치료, 상급, 종합, 통합비가 5만원까지, 5대 진낫이 납입면제가 있고요, 표준형도, 납입면제 미우정도 있어요, 보험료는 물론 좀 더 저렴하겠죠, 5대 납입면제, 납입면제와 해지왕급 미지급형이 있어요, 4종은 납입면제 미우운영과 해지왕급 미지급형이 있다, 자, 새로운 하나를 2대 진단 반복 보장, 네, 이렇게 해서 2대 혈관과 수술하시면 최고 9,500만원, 2대 혈관, 비관을 수술시에는 8,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신다, 자, 재발류 높은 심장질환, 수비만으로 최초 1회, 2회, 3회까지 쭉쭉쭉 보장이 되신다, 자, 11월 중에도 종료 예정인데, 하나손의 보험이 절파하려고 하네, 이거 만약에 절파한, 만약에 마감이 안되면 어떡하라고, 또 연장됐어요, 거의 다 그래요, 자, 333플랜, 3개월 이내 2번 수술 추가 검진, 의사, 소견만 아니면 되고요, 3년 이내 2번 수술 중대질환만 아니면,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이 되신다, 허혈성 심장질환, 최고 1,500만원, 뇌혈관,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재발류 높은 뇌, 심혈관 수술비 위에 태어난, 계속 받는 2대 수술비 플랜이 있어요, 가입 즉시 보장이 되고요, 90일 면책기간이 없다는 거, 1년 이내는 감액기간이 되신 50% 있고, 1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비로만 뇌, 심장 수술비 최고 5,000만원까지 반복 지급이 된다, 자, 참편한 건강, 표정화암, 약물치료비가 5,000만원 되고요, 말기암, 호스피스가 이제, 그, 말기암, 호스피스 병동이죠, 정말 사용이 있어서 선고받아서 말기암이나, 뭐, 그래서 정말 몇 달 안 사야 된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시면, 바로 일시공원 3,000만원 지급이 된다, 표정화암, 약물치료비는 5,500만원까지 된다, 네, 자, 이제 유병자보험은, 뭐, 암이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뭐, 참편한 실소암보험, 6080 유병자암 간편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 2,000만원까지, 71세부터 80세까지, 1,000만원 되고요, 여성생식기암 500만원, 사대유사암 500만원, 200만원 되신다,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네, 이렇게 되시니까, 뭐, 표정화암, 약물학, 허가비의 5,000만원, 말기암, 이렇게 하시면, 보험료가, 뭐, 40대는 만원, 만천원, 여성분은 만오천원, 이렇게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이 되신다, 예, 하나 손해보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은, DB손해보험, 12월달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좀,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이렇게, 성대가 좀, 무리가 한 것 같아요, 좀 조용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요, 자, DB손해보험은, 수술비 플랜이랑, 그 다음에, 아이러브, 저번달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어린이보험이, 많은 히트를 끌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고, 보험료 또한 매우 저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 모르는 신분이 많이 계셔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 뭐, 보험 설계사분들, 아니면은, 기존 고객이나, 아니면 앞으로 가입하신 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B손해보험, 보험료가 아주 착한, 자녀 아이러브 건강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보장도 아주 착한, 참회밀리 신상이, 예방부터 재활까지, 3대의 질병 최강자, DB손해보험이, 고혈압 진단체도, 신단부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간편한 보험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요, 325보다 335부터, 물어보세요, 보험료가 335, 325와 335 플랜은 뭐냐면, 뒤에, 처음에 3은 똑같아요, 최근 3년, 3개월 이내에 병원 간접, 두번째, 325는 2년 이내 2번 수술, 335는 3년 이내 2번 수술, 5호는 5년 이내의 암, 근데, 3년 이내의 입원 수술이 좀 더 포괄적이잖아요, 3년 이내만 아니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되신다, 보장으로 송부하는 간편 보험, 보험료가 착해서 붙은, 착한 간편 건강, 335에요, 2개는 325보다, 335부터 물어보기, 타사 같은 경우에, 335가 있었는데, DB도 이번 달부터 다시 나온 것 같아요, 자, 3개월 이내의 병원 간접, 2년, 3년 이내의 입원 수술, 그 다음에 5년 이내, 암, 혈식증, 심근경세, 이제, 내졸증, 강경화, 심장판목증을 진단해, 입원 수술만이면,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자, 간편 보험으로 활용하기, 간편 보험은, 일단은, 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200만원 내추럴 급속, 유삼부터 200만원까지,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참 간편이나, 착한 간편 보험은, 천만원, 또 이대 수술인은 천만원, 유삼 천만원, 계속 주는 표적, 삼천만원, 매지금, 질병 30만원, 상인 3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엔대 수술, 2천만원까지 되시고요, 입원당을, 1, 2서부터, 간병인 보장이 된다, 자, 이번 수술에서도 가입 가능한 건, 이 3년 이내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가입이 되세요, 129종 예외니까요, 자, 보험료가 착해서 이름부터, 착한 간편 건강, 보험료는 송부한다고 하는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비싼 간편 보험, 가입 쉬운 중활증 찾아보기, 일단, D사 같은 경우는, 15세, 90세 똑같은데요, M사는 15세부터 50세까지 되고요, K사는, 15세부터 90세, 자, 질문서, 얼마나 까둘게 물어보온지, DB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6대 질병만 아니면 되는데요, M사면, 메르치죠,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진단 치료, 그 다음에, 2년 이내, 2번 수술 7위의사, 32대 악보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DB가 좀 더 심플할 수가 있죠, K사는, 5년 이내, 8대 질환, 네, 간편 보험료, 가장 착한 보험회사는 어디죠, DB손해보험이죠, 왜냐, DB손해보험에서, 이 소식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자기네 회사가 잘났다고 만든 거 아니겠어요, 자, 암진당금 2천만원 되고요, 유산 천만원, 내외가 500만원, 허율성 500만원, 질병수습이 30만원, 상해수습이 100만원, 질병 상위 입원, 2만원까지 가입이 되신다, 자, 상해삼아 천만원까지 되고요, 보통은 약간, 각수사의 연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DB손해보험 착한이 5만9천원 되고요, H사는 8만7천원, M사는 6만3천원, K사는 6만5천원, 보험료가 저렴하다, 자, 보장으로 승부하는 자녀보험, 우리 아이 보험이 달라졌어요, 아이러브 건강보험, 저번 달에 보험료를 거품을 쫙 빼서, 설계보험가 진짜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어요, 농협거랑, 그 다음에, DB손해보험 세트조합, 그렇게 하시면은, 농협의 가던비구 3대 진단법을 넣고, 수습비는 DB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중복해서도 되고, 아니면 DB손해보험만, 진단법이나 풀로 넣으셔도, 보험료가 거기서 거기다, 자, 주요 수습비 통계는, 다빈도 질환 수습이에요, 어린이들이요, 편도 절제, 두번째, 충수 절제, 사타구니, 내시경, 치엘, 심장, 척추, 순혈미, 부계열, 그 다음에 일반 구비동, 그 다음에 심장 카테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 애도 편도 절제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거, 통계책에서 나오는거고요, 수습비하면 DB, DB하면 수습비인데요, 1종 20만원, 5종 5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Q코드인요, Q가 선천성이잖아요, 5세 남자는 5만 2천원, 여성은, 여자애는 4만 3천원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거 같아요, 자, 우리아이 달라졌어요, 아이러브 건강보험인데요, 자녀 수습비 보장, 최강자를 찾아라, 일단은, 혈유착증 제외는 DB인가, 당연히 지급이 되고요, 동일 질병, 매회 되고요, 동일 질병, 매회 종수비도 나와요, 근데 나머지는, 당연히 면책이고, 동일 질병 연간 1회만 되고요, 동일 질병 있다 해도, 뭐 60이나 90에 지나야 보장이 된다, 약간 꼬여났어요, 그래서 DB손해보험은, 매회 지급이 된다, 이게 큰 메리트가 있어요, 자, 자녀보험, 자녀보험 보험료로, 가장 착한 보험사는 어디죠, DB손해보험, 왜냐, DB손해보험에서, 이 소식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자녀보험이 좀 보험료가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DB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보험료가 좀 비싸다, 가성비와 보장 참 좋은, 참 좋은 패밀리 플러스예요, 3대 질병 보장 강한 최강자를 찾아라, 일단은, 내열강 허혈성이 진단비가 2천만원 가입이 되시고요, 유산 1,500만까지 가입이 되신다, 갑상선 진단 후, 갑상선 절제술에도 3,350만원 보장이 되시고요, 불안정 협진증, 스탠드 사비수에도 9,950만원, 아까 전에 스탠드 사비수라면, 한화가 우리 많이 많다, 8,000에서 9,000만다고 했는데, 한 방에 그냥 DB손해보험, 네, 그, 9,950만원 보장이 된다니까, 좀 어이가 없죠, 네, 그 다음에, 비판혈, 그 다음에, 대뇌도맥류, 진단 후, 코일색 전수를 하시면, 1억 750만원 보장이 되신다, DB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두비가 이렇게 해서 많이 보장이 되고요, M사나, H사, K사보다 아직, 게임도 안될 뿐더러, 보장 한도나, 보장 범위가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성비와 보장이 참 좋은, 참 좋은 회민이 플러스인데요, 승부하는 종합보험, 성의 수두비 보장도 최강자예요, 당연히, 치액이 오실금, 제한적에는 당연히 되고요, 동의 질병, 매회 질병 수수비가 지급이 되고요, 동의 질병 수수비도 매회 지급이 돼요, H사, K사, S사, M사는, 면책이에요, 질병 수수비가, 그리고, 종수수비는 되긴 되는데, 일단 질병 수수비는 안된다, 그 다음에, 종수수비는, 동의 질병 연간 1회만 지급이 되고요, 삼성은 판매가 아직 안되고 있고요, 손해률 높으니까, M사는 매회 지급이 돼요, 동의 질병 연간 1회만 지급이 돼요, 질병 수수비는요, DB 가는데 정말 좋긴 좋아요, 기본 보험료가 비싸서 그렇지, 정말 수수비는 최악인 걸 인정합니다, 내외가 진단비 1000만 원 되고요, 혁신성은 1000만 원, 그래서 보험료도, ILOVE DB 손해보험이, 타사보다 저렴한 걸 나와 있어요, 심보장으로 송부하는 3대 질병 보험, 발병하기 전부터 발병 후까지, 예방부터 재활까지, 암, 뇌시, 진단비가 수수비면, 충분히 보장될까요? 전조증상, 검사비, 재활치료비도 모두 주는 3대 질병, 끝판왕 DB 손해보험, 어깨에 최초로 13종에 대해서 담보 맛보기가 있는데요, 고혈압 진단비, 어? 고혈압 진단비가 있다고요? 어, 이건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네, 내동맥류, 외부 충격, 심장판막, 주요, 다 보장이 되고요, 검사비요, 요 모든 게 다 되고, 재활치료비도, 로봇, 심장통증, 내심장, 그 다음 내심장 진단비가 다 나온다, 네, 발병하기 전부터 발병 후까지 예방부터, 고혈압 진단비가 200만원 있어요, 예, 오, 이거는 제가 한번 눈여겨볼 만한데요, 고혈압 진단비 200만원 있는 건, 어떻게 하면 고혈압 서류가 나오는지 한번 그건 제가 플랜을 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고혈압 진단비가 있다, 그 다음 혈관 조형술, 검사지원비도 있고요, 밑에 보시면 쭉쭉쭉 있다, 남자 나이 사이틀에서 18,000원, 여성은 14,000원인데, 요 진짜 고혈압 진단비 매우 좋은데요, 예, 많이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부장으로 승부하는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은 업계 최대, 어, 운전자 보험이나 수수비 보험은 정말 DB가 좋아요, 업계 최대 자원자 사고 보장이 되고요, 업계 유일하게 오토바이 사고, 오토바이, 뭐, 출퇴근, 유산, 비유산, 모두 다 가입이 되시고요, 업계 유일하게 자전거 사고도 보장이 되고, 업계 최초로, 예, 이거 뭐죠, 예, 피해, 전동 킥보드도 보장이 돼요, 네, 지금은 전동 킥보드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뭐죠, 원동기 면허증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끌고 있는데, 사고 나면 보장 안 돼요, 근데 12월, 13일인가 그때부터는, 만 13세 이후부터는 다, 탈 수가 있다, 킥보드를, 전동기, 이제 원동기 면허증이 있는 사람 외에도, 모든 사람들이 13세 이상은, 이제 탈 수 있으니까, 사고가 많이 날 거예요, 재골절, 재후유, 그 다음에 이런 쪽을 많이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늘어나는 자전거 전동 킥보드 인구와, 사고, 무엇을 타더라도 안심하는 플랜으로,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로? 17,800원으로,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 손해보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화제 이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화제는, 11월 13일까지만, 치아보험이 연장이 됐잖아요, 지금 손해보험 유일하게, 보철치료비,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가, 2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13일 지나면, 200에서 100만원, 그리고 크라운, 보존치료죠, 4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업계 유일하게요,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은 손해률 때문에,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네, 어린이보험도 당연히 삼성화제고요, 독감,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독감치료실에도, 어린이보험 업계 유일하게, 독감치료실 보장이 되고요, 전염병 발생률도 1인 독감, 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에게 좋은 보험, 삼성화제 상품 라인업, 이 부분은 뭐 다 얘기하면, 머리 아프죠, 성렬치처럼 뭐 글씨가 조그만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돼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삼성화제, 11월달에는요, 진단비 당연히 삼성화제죠, 업계 최고의 진단비가 있고요, 암닌담금, 유산제화, 암닌담금, 유산제화 및 특정소외감 제외가, 한 증권당 최대 2억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내추럴, 뇌혈증, 뇌혈과 합산해서 2억, 그리고 심질환은 급성과 헐성 합산해서 2억까지 가입이 되신다, 업계 최대 진단비는요, 뇌질환, 뇌혈과 뇌혈증 순으로 되고요, 헐성, 심장질환, 급성, 심경세, 근데 업계 유일하게 뇌심 D코드가 양성종량도 되고요, 업계 유일하게 뇌심 S코드가 외상성 뇌출혈도 보장이 된다, 독감 치료율 보장이에요, 오직 삼성화제만인데요, 배타적 사용과제 3개월, 3개월, 12월 이때 끝나면 타사도 많이 나오겠죠, 독감, 인플루엔자,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20만원 나오고요, 제가 독감 보험은 누누히 그전에 몇 번씩 올려드렸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감, 인플루엔자 2번 일당도 1일 30일 한도로 3만원씩 보장이 된다, 전염병 발병률 1위, 독감, 오직 삼성화제만 있습니다, 업계 최대 가위급의 진단비는 당연히 삼성화제죠, 3대 진단금, 일단은 암진단금 유삼제 1억, 그 다음에 밑에 암진단금 유삼, 특정소외감 제외가 최대 2억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뇌혈관 1000만원, 뇌졸중 3000만원, 뇌출혈 200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뇌혈관이 뇌혈증만 보이는데 뇌출혈은 의미가 없어요, 다 빼요, 그러니까 삼성화제는 이게 단점이에요, 되게 크게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안에 보면 개털이야, 그러니까 뇌혈관, 뇌혈관 2000, 딴 데도 뇌혈증, 허혈성 들어가거든요, 뇌출혈도, 근데 그 다 빼고 가장 큰 포인트로 뇌혈관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허혈성담이 달랑 1000만원, 딴 데 2, 3000만원인데, 근데 급성 2000만원, 그래서 뭐 3000만원 된다, 그리고 3000만원 되고 밑에 여기 이대질병 되니까 합쳐서 6000만 된다, 이렇게 사는데, 이건 이렇게 소시지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삼성화제에 맞는 사람은 내가 왜 맞는지 이해가 안가, 너무 속보이는 거, 자, 뇌심진단비 보장 범위는요, 내추럴 이렇게 되고요, 밑에 뇌질환은 쭉쭉 이렇게까지 많이 보장이 돼요, 허혈성신장질환은 이렇게까지 보장이 되는데, 플러스 이렇게까지 보장이 된다, 심질환도, 자, 진단비는 당연히 삼성화제, 암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양성내중량, 특약은 따로 있어요, 타사도, 삼성화제의 내열과 비는 양성조약 진단비도 보장이 된다, 진짜? 어, 이거 보장이 된 건 제가 우애네요, 진단비에서, 사고로 생긴 내추럴, 내추럴의 S코드 상위의 외상성 내추럴을 곱받으면요, 내추럴이나 내졸증이나 내열과 진단비가 안 나와요, 이쪽은 질병에 의해서만 나오는데, 외상에 의한 내추럴은 삼성화제만 오로지 S코드 보장을 해준다, 외상성 내손사 진단비는 200만원이고요, 외상성 장기 손상 진단비는 200만원까지 보장을 해준다, 삼성화제, 진단비는 당연히 삼성화제죠, 프리미어 내보장의 플랜이 있는데요, 겨울철 질병, 내졸증 상위는 내추럴 발생이 가장 높습니다, 질병 내 진단비는 1억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외상성 내 S코드는 3200만원, 플러스 알파 치료비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죠, 뇌만큼은 큰 보장을 원하시는 분께 아주 안성맞춤, 그런 애가 인정합니다, 내외관 진단비 A와 B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외상성 2200만원 되시고, 외상성 내추럴 3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신다, 보험료 20년 갱신으로 하면, 거의 삼성화제는 B갱신으로도 있는데, 거의 갱신으로 좀 많이 하는 추세죠, 40세는 48,000원, 그 다음에 여자다인은 39,000원 되시고요, 그 다음에 45세는 68,000원, 57,000원, 50세는 97,000원, 8만원 보장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비는 당연히 삼성화제인데, 삼성화제의 건강보험은요, 프리미어 심상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허율성 심장이랑 환자에도 10명 중 7명은, 협진증 진단을 많이 받죠, 어깨 최대의 협진증 진단인데요, 최대 4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양성심종량 진단비도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플랜과 B플랜 하시면, 합산해서 1억까지 보장이 되신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혈정 유용의 치료비, 이 모든 게 갱신형으로 하시면, 40세에 5만 5천원, 여성은 3만 4천원, 50세는 11만 6천원, 거의 2배 차이나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3만 4천원에서 7만 4천원, 여성분들은 2배 정도, 자, 삼성화제의 유병자보험, 나이 들수록 아픈 경력이 있을수록, 뇌 보장은 든든하게 해야 돼요, 질병 진단비에서 6천만원, 질병 수습비에서 2천만원, 상해 진단비에서 2천만원, 어깨 최다, 상해와 질병 어깨 1억까지 보장이 된다, 이건 큰 메리트가 있네요, 자, 내외과 진단 A와, 그 다음에 내졸증, 내추려, 2대 주요기관 관여수술, 그 다음에 관여수습비 2가 있고요, 특정 외산성 내추려 진단비 2천만원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상해 중환자, 혈정종액, 그 다음에 질병 입원 수습비, 그 다음에 입통원 수습비, 2대, 그 다음에 5대 주요기관, 비관여수습비, 특정 외산성 내추러 진단비 200만원, 이렇게 하시면, 20년 갱신화하시면,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이 되신다, 자, 삼성아직 유병자보험은요, 지금 작년 디스크로 3주 입원한 고객도, 예스, 가입이 되시고요, 올해 초 내수방염을 입원한 수술 안에 있어도, 2년 내 경증산병원, 함치비 입원 또는 수술에서도, 프리패스, 바로 이 모든 게 가입이 되신다, 보험료는, 5만원, 7만4천원, 10만8천원, 6만9천원, 6만2천원, 7만9천원으로 가입이 되신다, 자, 삼성자녀보험, 독감이 걱정되는 계절, 업계 유일하게 독감 치료비를 보장하는 삼성아직이에요, 독감 인플루엔자는, 독감은, 어린이 중심으로, 가을, 겨울에 흔히 걸리는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 질환으로서, 약 5일간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간이나 학교에서 완치 확인 후, 제출해서 정상 등원을, 등교를 가능하고요, 네, 독감 발생률은요, 지금 쭉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독감, 뭐, 보험료 1, 2만원밖에 안되는데, 진단시 2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장도 컸으면 좋겠어요, 유해선 전염병도 보장해주세요, 보험료는 당연히 저렴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암진당금이나 내외관를 넣으면서, 독감 항암바이러스 이렇게 넣으셔도, 보험료, 오색위전 35,000원, 여성은 28,000원 밖에 안된다, 자, 주택화제는 제가 많이, 많이 추천해주는게, 삼성화제와 한화손해보험, 왜냐, 두개 다 급배수나, 아니면은, 그 뭐죠, 동파로 인해서, 외부에서 불렀을 때, 다 보장이 돼요, 근데 한화손해보험은, 이제, 주택은 10년, 아파트 20년인데, 삼성화제는 30년 지나도 가입을 해준다, 통합시 부족한 가입금에, 의무보험은 제3제의 위안보험이죠, 우리집에서 발생한 불이 염치로 옮긴다면, 우리집에서 불이 났을 때, 우리집 외에 손해의 모두 다 나의 책임이에요, 다 보장을 해줘야 돼요, 가스불 켜고 외출했다가 불이 나면, 타인의 손해발생, 형사처벌도 당연히 된다는 거죠, 주택화제, 만능보험의 행복파트너, 주택화제 운전자 비용담보, 홀인원, 제가 담보나, 화재보험도 한번 날잡아서, 싹 해서 영상에 쉽게 올려드릴거에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재물보험, 고객만 어려서 망설이네, 이거는 삼성화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현대상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자, 현대상은 퍼펙트 플러스가, 프리미엄 플래닛 특별한도가 있어요, 표정암, 7000원까지 되시구요, 암통원일당, 15만원, 암소득비 천만원까지, 회당 지급이 되시구요, 상해소드비가 2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자, 두대국 어린이보험은 아무래도 어린이보험의 1등이잖아요, 계약전환제도를 활용해서, 주요보장, 합리적으로 플래닝 제시하시면 될 것 같구요, 8대 장애 진단비가 있어요, 그리고, 암 면체, 감액기능이 없다, 그리고 건강한 심혈케어보험, 이 상품이 아무래도 이대질병 많이 팔리잖아요, 뇌졸증, 급성신균정세, 일반 병원, 종합병원 5만원, 심증무석, 부정맥, 동맥경환, 겨울철 혈관, 건강준비, 부정맥으로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조그만 글씨 많이 있는데요, 퍼펙트 플러스, 질병수습이와, 그 다음에 1호조, 시집 1대, 5대 기간, 2대 진단수습이, 이 모든게 수습이 플랜도 나쁘지 않구요, 9대 9 어린이보험, 30세에서 100세까지 무심사로 전환이 가능하다, 자, 태아가입시, 선천서 Q, 0년서부터 99까지 보장이 되구요, 장애 진단, 보장 확대도, 8대 최대, 천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15세 이상 암 면체, 감액기간도 없다, 자, 건강한 심약혈 서비스인데요, 부정매, 심부적 진단시, 아무래도 동맥경화나, 아니면 축산경화, 이런게 다 보장이 되시구요, 가사도우미 100회, 또는 480만원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대 혈관 진단, 2000만원까지 되구요, 축산경화는 100만원, 그 다음에 혈정종의 치료비가 500만원, 31세부터 60세까지는, 200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구요, 그 다음에 뇌졸중 같은 경우는, 뇌졸중이나 급성, 통원일당, 일반 병원은 10,000원, 종합병원은 5만원, 행복한 가득 생활보장 보험은요, 화재 배상책임도 대물 최대 20억까지 되구요, 간편 고지반으로도 가입이 되신다, 자, 뇌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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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혈성, 2대 진단, 인수 확대에요, 일단 퍼펙트 통합법, 건강한 심혈케어, 그 다음에 구댕구, 유간편이 50세까지는 2000만원에서, 60세 이후는, 이제 500만원까지 되시구요, 심혈케어는,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십니다, 근데 심혈다부터는, 50세까지 2000만원 똑같은데요, 60세까지는, 1000만원이에요, 기존에는 500만원이었는데, 그리고 심혈케어는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 구댕구, 어린이는 2000만원까지, 21세서부터 30세까지요, 그리고 유간편은, 지속에서 계속 시행될 예정이구요, 30, 40 진단수술항암 퍼펙트플랜도 있어요, 뇌혈과 환수도 2000만원씩 가입이 되시구요, 물론 보험료는 비싸요, 심내의 수두비도 같이 가능하구요, 그럼 4000만원이에요, 남성으로, 남성은, 남성은 36,000원, 여성군은 35,000원, 40세는 63,000원, 여성은 59,000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되세요,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50, 60도 진단수술항암 퍼펙트플랜도 나와있구요, 퍼펙트 종합보험은요, 프리미엄 프렘도 있어요, 그래서 표정항암 5000에서 프리미엄은 7천만원까지 됐구요, 통원비는 1당 10만원에서 15만원, 암수수비는 500에서 1000만원, 상위수수비는 150에서 200, 근데 이거 솔직히 큰 메리트는 모르겠네요, 잘 이거는 적게 되니까요, 상위수수비는 200만원, 표정항암 이렇게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해서 남성은 4만 9천원, 여성은 4만원, 그냥 예시표를 나와있습니다, 자, 유관표플랜, 3.25 표정항암, 현대회사에서 가입해야 하는 이유, 항암치료비는 4000만원까지 되구요, 암통원비는 10만원, 가사도우비는 50만원, 저렴한 표정항암은 3000만원, 뭐 8,310억, 뭐 타사보다 저렴하다, 이런걸 내비친거구요, 암통원비도 10만원, 1년내 감액기간이 없다, A사나 B사나 C사는 없는데, 네, 밑에 여성 실속암치료비는요,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되시는데, 뭐 가입이 되신다, 네, 여기까지 좀 약간 밋밋해요, 현대회사 유병장 항암 실버플랜, 방산소 500만원, 표정항 2000만원, 암통원일당 5만원, 말기암 호스피스가 이렇게 가입이 되신다, 보험료는 뭐 몇천원 안 하죠, 예, 그래서 다 합치면은 뭐 2만원 내외로 가입이 되실 것 같아요, 70에서 90까지, 네, 그리고, 어, 9대9 어린이보험은요, 계약전환제도가 있어요, 요즘엔 100세까지 가입을 하신 분도 있는데, 태아 때부터는 그렇게 가입 안 하잖아요, 30세까지, 30세 만기가 가입이 돼도 걱정없이, 여기 보면 무심사 전환제도가 있구요, 최초 가입 시점의 요일로 적용을 해요, 나중에 30세 때 보험료를 산출한게 아니고, 처음에 가입했었던 나이때부터, 그러니까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되어있죠, 비갱신형으로 되구요, 보험료 납입방식은 정기나 일시나 가입이 가능하다, A사와 B사는 그렇지가 않다, 갱신형 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에, 질병구의장애, 암진단급, 유사암, 내외관, 허혈서 이렇게 해서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남한은 9,200원, 여한은 7,700원으로 가입이 되신다, 히트다 히트! 2010년 10월 때 신설 특약이 비극 히트인데요, 장애 진단이에요, 이제 8대 진단, 시간이나 첨가, 언어, 지체, 내병련, 정신, 지적, 자폐성이 다 보장이 가능하신데요, 타사같은 경우는 시간이나 첨가, 언어밖에 안돼요, 선체성 장애의 보장도, 여부도 보장이 되구요, 1만장애, 심한 장애도 다 보장이 된다, 15세 이상도 암, 면체, 감염없이 100% 보장이 되구요, 뭐 이런 부분들, 타사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건강한 심혈케어 보험, 일단 조련사의 90%가 부정맥이에요, 부정맥이 정말 손해율이 높거든요, 근데 부정맥, 간단하게 정리하면, 부정맥의 80%는 심방, 태도, 심장의 불규칙적으로 돼서, 부정맥이 온거라고 하더라구요, 조련사가 90%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심혈혈관 케어, 2000만원까지 협진증 부정맥, 심무저 진단식 가입금액이,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거에요, 그래서 건강한 심혈케어 서비스는, 지금 배타적인지 몰라도, 차후에 타사도 많이 쫓을거에요, 그런데도 진단금 수수비받고, 납이면제 받고, 낸 보험료 받고, 고객보험료는 0원, 왜냐, 납입한 페이백이 되니까요, 그래서 뇌졸증, 급성신경세, 통원일당도 신설이 되었어요, 50, 60 혈관장애 진단도, 심한 장애 2억까지 가입이 되시구요, 수수비 4천만원, 진단비 7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신다, 겨울철 저렴에도, 화재부터 상해까지, 이 모든게 되는데요, 화재도 직업이나 취미, 운전 여부만으로도, 간편하게 가입이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임차가, 거주중인 주택내도, 가입을 하셔도 되구요, 임대주택 소유플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있으니까, 운전자보험도 그렇고, 전화주시면, 제가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70일때 질병소득이 불편인데요, 보험학년이 70일때가 어떻게 되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신용대까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모르겠거든요, 여기서 분류코드가 70일때가 다, 보장이 되신다, 관열, 비관열, 그리고 생명보험의 종수두비를, 고대로 탑재가 된거에요, 여기 현대상도요, 자 현대상 수두비 완전플랭, 그림으로 나왔는데요, 일단은 간편은 3요구요, 종합은 표준형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입이 내열관, 관열로 되시고, 이제 비관열도 이렇게 가입이 되시구요, 값산서 결정 230만원, 140만원, 간지란 6500만원, 3,800만원 정도, 심부정책 3500만원, 3,300만원, 다녀서 백내장은 2,200만원, 140만원, 협신증은 4,620만원, 간편은 3,620만원, 만사하기도지란은 3,520만원, 간편은 3,320만원, 추간판은 300만원, 200만원, 추간판은 타사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에 지급이 되시네요, 그리고 대장용조 70만원, 70만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되신다, 자, 지금까지 현대해상에서 말씀드렸구요, 이제 다음은 KB손해보험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KB손해보험인데요, KB손해보험 11월달 한 2주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11개 하면서 거의 1시간 반 이상 찍었는데,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고 100억 오픈해요, 네, 아무튼 끝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천지개벽 KB손해보험 4대 포인트에요, 11월달에, 보험료가 대폭 인하가 됐어요, 수수비도 혁진으로 수수비 플랜이 아주 좋아졌구요, 암담보도 매우 좋게 강화가 됐고, 태아보험도 대변신이 있다, 네, 자, 일단 천지개벽이에요, 일단 KB손해보험은 59,000원이었는데, A사나 B사는 72,000원, 72,000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되신다, 뇌담보도 39% 인하가 됐고요, 각종 연계비도 삭제가 됐어요, 112대 수수비도 출시가 됐고요, 어깨 유일하게 중복 보장, 두 주기 수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괄적인 암담보도 항암 호르몬 치료비도 됐고요, 암통은 일단 계속 주는 표정항암, 그 다음에 말기 호스피스도 탑재가 됐다, 자, 잔여보험은요, KB는 47개, H사는 35개, M사는 30개, D사는 20개, 이렇게 해서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도 파격적으로, 내담보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되고요, 112대 수수비도 출시가 됐고요, KB는 320만원, A사는 120, C사는 180만원, D사는 70만원으로, 잔여보험도 매우 보장 한도도 높다, 자, 슬기간 편이에요, 그래서 또 보험료가 내려갔고요, 이제 KB는 65,000원인데, A사는 13만원,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내려간 걸, 이제 표현을 해드린 거고요, 암도 유방암 통원시 보장 예시가, KB는 168만원, 타산은 80만원,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신다, 자, 이거 비서 출시는 하고요, 자, 읽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수수비 플랜, KB는, 이제 표정항암이 손해보험 출시가 최초로 됐고요, 그 다음에, 저번달에, 백, 뭐죠, 백일대 수수비에서, 다빈도질환과 백일대 수수비, 요런게 많은 큰 메리트가 있었어요, 근데, KB 손해보험 12월달, 깜짝 놀란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내열과 허율성, 뭐 관열비관열, 타산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보시면 여기 위용종, 위용종 내시경으로 보면은, 종합은 180만원까지 보장이 돼요, 타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위암이 지금 대한민국 1위잖아요, 그 위용종 제거한 사람들이 용종이 또 나와요, 용종 제거해봤자 30만원, 뭐 질병 수수비 30만원, 그 다음에, 그, 일종에서 10만원, 20만원, 50만원까지 밖에 보장 안돼요, 근데, 여기서는, 일반 표준체 권하신 분들은, 112대에서, 뭐야, 어, 보장이 되시고요, 2대 수수비에서 나오고요, 질병 수수비에서 나와요, 180만원은 매우 좋은거에요, 유병자는, 110만원, 자녀는 200만원까지, 위용종은 매우 좋아요, 그리고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도, 타사는 300인데, 여기 보시면, 360만원 보장이 되시죠, 종합도, 담석증, 380만원, 백내장 100만원, 타사는 똑같아요, 농내장도, 830만원, 비슷한데 좀 높은 편이에요, 갑삼소, 양성종량도, 100만원, 200만원인데, 330만원, 높은 편이고요, 편도염 수술도 높은 편이고, 사타구니 탈장은, 타사보다 좀 적은 편이고, 대장 용종은, 다른 데 50만원인데, 뭐 80만원, 밋밋하고 비슷해요, 자궁운종은, 다른 데 140만원, 150만원인데, 230만원 높고요, 무지위반지, 타사 200만원, 300만원인데, 여기는 좀 낮은 편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종수수비랑, 수수비 플랫 많이 하다보니까, 많이 애매웠어요, 타사에 비해서, 좋은 면도 있고, 안전면도 있는데, 11월달부터는, 이 용종 180만원, 요게 좋다, 네, 수수비 판매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거는 FC 교육인데, 네, 112대 수수비와, 21대가, 중복해서 다빈도질환과, 다 중복해진다, 그래서, 첫번째 질병수수비, 두번째 종수수비, 세번째 120대, 그 다음에, 네번째 21대, 네가지가 중복해서, 싸그리 높은 한도로, 보장범위는 늘게, 가입이 되시고, 보장이 되신다, 자, 수수비 회당 지급이 되고요, 관여 비관열 구분이 없어요, 매우 좋죠, 112대 수수비와 21대는, 동시 가입해도, 모두 비관열 100% 지급이 됩니다, 관여 비관열 상관없이, 100% 지급이 되고요, 회당 지급이 됩니다, 자, KB 주력 수수비는 몇개나 되나요? KB 주력은 딱 두개에요, 뭐냐면, 주력 수수비의 개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빈도질환의 경우, 주력 수수비 중복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좋다는거죠, 예를들면, KB 손의 몸은, 주력 수수비 개수가 두개, 112대와 21대인데요, 타산은 거의 다 한개에요, M사만 두개고요, 담석증으로 해서, 비관열 수수비 시, 112대에, 중복해서 250인데, 타산은 100만원, 200만원 되고요, 무릎관절이나, 비관열 수수비 시에, 130만원, 타산은 30만원, 50만원, 그래서 KB 손의 몸이, 이런 부분에서,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매우 좋다, 자, 중복 보상의, 수수비의 힘이에요, 일단은, 101대와 21대, 두주기의, 수수비의 힘이 있구요, 이게 너무 적은데요, 글씨가, 그래서 암튼, 뭐, KB가 A사랑, B사랑, B사랑, 보다 좋다는거, 나와있는거에요, 종합병이들, 잔여보험이들, 그래서, 좋다, 자, 상해 주관자실도, 상해 주관실도, 상해 주관실도, 거의 다 안하는데, 상해 주관실도, 상해 주관실도, 상해 주관실도, 상해 주관실도, 거의 다 안하는데, 상해 주관실도, 10만원, 4.14 연계없는 표정항암, 표정항암은 가입할때, 더욱더 저렴하게, 맞아요, 더 좋은 닭풀과, 닥터플러스, 닥터실소, 더 좋은 닭풀은, 갱신형이구요, 닥터플러스는, 비갱신형이구요, 닥터실소는, 뇌진단, 수수비 39%가, 인하가 됐구요, 표정항암 연계비도, 삭제가 됐다, 수수비 혁명, 112대에, 수수비가 삭제가 됐고, 업계 유일하게 보장이 되구요, 암혁명, 유방암, 환자가 60%에서, 70% 특정 호르몬 치료가, 보장이 된다, 333플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회사였더라, KB, 동부, DB였나, MG였나, 3개월 이내에, 병원간정, 3년 이내에, 입원수술, 3년 이내에, 암, 중대질병, 이런 부분만 아니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신다, 자, 112대 수수비 출시와, 112대 플러스 21대, 중복 보장으로, KB 손해보험이 타사보다 좋다는 걸, 도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업계 최다, 태아, 산모, 소아, 청소녀, 담보가 탑재가 됐구요, 이런 부분 모두가 보장이 되시니까, 태아 보험도 매우 저렴하면서, 폭넓게 KB 손해보험이 좋다, 어린이 보험도, 혹은, 30세 전에 어른이 보험도요, 어떤 수수비나 진단금, 다민도 수수비 시에도, 업계 1위처럼, 관열비관용 구분 없이, 보장한도 크게 보장이 된다는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KB, 스위로 간편 건강보험인데요, 333, 335에요, 3개월 이내, 3년 이내, 이번 수수료 5년 이내, 암 중대 질병만 아니면, 보험료 저렴하게, 납입 면제 플러스 페이백까지, 가져갈 수 있다, 네, 스위로 간편 보험, 특정 항암 호르몬, 약물 허가비도 탑재가 됐구요, 3대 진단금과 표정 항암, 호르몬 치료 포한도 플레이 됐다, 암 담보도, 대보강이 되는데요, 신표정 항암 약물 치료비가, 5000만원, 타사도 5000만원, 5500만원이에요, 그리고 특정 항암 호르몬 약물 허가 치료비가, 또 탑재가 됐구요, 밑에 암 직접 치료 일당이 됐고, 유방암 통원 시에, KB는 168만원인데, 타사는 80만원, 거의 2배 이상 보장이 된다, 말기암 호스피스 통증 완화 치료비도 3천만원 되구요, 암 특정 재활 치료비, 암 통증 완화비 치료비도 가입이 되신다, 유방암 특정 요구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제 운전자 보험이에요, 운전자 보험도 자부상 체감보험료가, 운전자 보험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된다는게 나와있구요, 큰 사고 크게 보장이 되고, 일상사고 충분히 보장이 되시구요, 빈틈 없는 상해사고 보장이 되시고, 영업학물용도 보험료 저렴하게 해서, 운전자와 자가용과 영업용 같이 보장이 되신다, 자 112대 수습이 되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112대 뭐 24대 다 있는데요, 아까 77대도 모르겠는데, 120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보장한도와, 보장 범위가 넓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5대 기간 수습이도 심장 부정매 심부전증, 딴 데는 아까 현대당이 심부전증이나 동맥경화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5대 기간 질병수습에서, KB는 관여 비관여 보장 3천만원, 혹은 방구자 1,200만원 그렇게 해서 가입이 되시구요, 21대 다빈도 20대 질병수습이 가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되신다, 6대 기간 연성 종량비, 폴립수습도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신다, 자 종수드비도 매우 좋구요, 이렇게 종수드비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헷갈리시거나 좀 어려우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몇 종인지, 관여인지 비관여인지 제가 구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종수드비는 전부 다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도표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보셔도 모르실 거예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설계를 해드릴게요, 아파트 화재보험은 KB손해보험에 수직이 큰 멘트가 없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11월달 좀 늦게 올렸는데요, 다음부터는 매월 말일날, 그 다음달 이슈사항 제가 올릴거구요, 이번달 초반에 너무 절판이고, 하나 생명이와 시아보험 때문에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3,4일 늦게 올린 점 정말 죄송하구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그리고 알찬 정보, 돈 되는 정보, 그리고 꾸준하게 공부해서, 좋은 상품 권유해드리고, 그 다음에 영업 세일즈로, 제가 추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구요, 밤늦게까지, 아 제가 늦었지 뭐, 구독자님들은 언제든지 보시면 되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11시 다 돼가는데, 지금 저도 이제 마무리 짓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